투명한 다이아몬드 피부를 위한 24시간 화이트닝을 저 수영이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디올 스노우 제품은 밤낮으로 관리하는 24시간 프로그램이라 저처럼 중간톤의 피부도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투명하게 변화시켜준답니다. 디올 스노우 에센스는 화이트닝 전문가답게 데이와 나이트 제품이 달라요. 전 오늘 디올 스노우 촬영장에 갈 거라서 데이 에센스를 씁니다. 자외선이 노화의 주범인 거 다들 아시죠?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 목숨 걸고 발라야 할 것 같아요. 디올 스노우 UV 쉴드는 자외선, 스트레스, 잡티를 피부 속부터 3중으로 막아준대요. 정말 신기하죠? 자, 이제 투명한 얼굴빛이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디올 스노우 라이트 베일 컴팩트로 마무리합니다. 이건 비밀인데요.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눈부시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주는 건 물론이고요. 스킨케어 효능까지 있어 사용하면 얼굴색이 눈에 띄게 밝고 환해진대요. 이제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마무리해볼게요. 스킨케어 효능 투명한 다이아몬드 피부를 위한 디올 스노우 UV 쉴드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비비, 펄리와이트, 투명 세 가지 중 원하시는 샘플을 선택해주세요. 스킨케어 효능 투명 세 가지 중 원하는 샘플을 선택해주세요. 스킨케어 효능